반갑습니다 아마추어리아 골프슨클리닉의 수익연구가 황준우입니다. 방금 레스피... 아이고 오미크론... 오미크론 휴증이... 제가 확진 받아서 격리해지던지 지금 한 2주? 넘어 3주째 되고 있는데요. 아 기침이 계속 나네요. 어쨌든 방금 영상 하나 찍고 지금 인코넥 중이고 올리려고 하는 중인데 아까 하나 또 생각이 나서 영상 하나 또 번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영상을 번역할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영상은 굉장히 좋은 레슨을 번역을 해서 올리려고 인코딩 중입니다. 근데 이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슨은 만약에 일반 레슨 프로가 만약에 했으면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했을 건데 여기는 유현주 프로님이거든요. 유현주 프로님은 레슨 프로가 아니잖아요. 투어 프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슨을 못해도 돼요. 못한다는 게 정말 레슨을 못하는 게 아닌 대부분의 레슨은 그냥 자기 개념으로 이제 그냥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아마추어가 제대로 잘 알아들으면 레슨을 잘하는 거지만 엉뚱하게 알아들면은 레슨을 못하는 거죠. 근데 투어 프로님이 레슨을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가쁜 시기 이렇게 초청받아서 레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선수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느낌 그대로 설명하는 건 당연합니다. 레슨도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 봐야 이게 레슨하는 방법도 깨닫는 거지 레슨을 못한다고 뭐 잘못하는 거 아니죠? 투어 프로님이신데 그죠? 근데 제가 좀 요걸 또 번역을 해둘게요. 요것도 아마 이게 제목은 개사기 레슨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목은 왜냐면 유연주 프로님이 잘못하는 게 아닌 그냥 아까 말한 레슨 프로들이 또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레슨을 레슨 프로 레슨 티처 레슨 티칭 티칭 프로 이렇게 티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요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티칭을 전문으로 안한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말하든 말하든 그냥 넘어갈 부분이고 정말 이걸 좋다 안 좋다 판단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레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했을 때는 아마추어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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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기침 휴증 안 심하네요. 저는 오미크론 갔다 죽음의 이누통 와 정말 심하더라. 이누통을 걷고 끝나고 나니까 또 기침이 계속 나네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세요. 어쨌든 레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뭐 유튜브 방송을 올리거나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못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일을 못하는 거니까 비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계삭이 레슨을 달아도 유현주 프로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왜냐하면 오늘 레슨을 하나 봤는데 그냥 이걸 번역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틀었지 그냥 제 대상은 레슨을 전문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 절대 토 프로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스윙 정말 좋으시고 뭐 핫하시죠. 그렇죠? 어쨌든 뭘 하냐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스윙이 가장 빠른 지점에서 딸싹 소리가 날 거거든요. 이 연습기구 우리나라에서 요새 몰라 우리나라에서 또 스윙하는데 이 연습기구는 외국에서 사야 돼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너무 장력이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고 스피드 기구는 1, 2, 3, 4, 5, 6 해가지고 뭔가 스피드 저기 자석이거든요. 자석 강도를 정해요. 그래서 자석의 힘보다 더 나면 이게 떨어져서 딸싹하고 저거 이제 장력이 저는 좀 셀 줄 알았는데 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스피드 남자 기준 6으로 해도 조금만 스피드를 딸깡하니까 이 스피드를 연습하고 싶은데 도움이 안 돼서 저는 지금 집어쳤는데 FG형 적게 했으니까 이거 중국에서 수입한 거네요. 요즘에 중국에서 똑같은 만들어서. 그래서 뭐냐면 스윙이 가장 빠른 지점에서 딸깍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스윙이 가장 지점에서 빠른 거에 딸깍. 뭐 옛날에 임팩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 나면서 임팩트 이후에 불이 딸깍 하면서 이 LED가 탁 나야지. 이쪽에서 스윙 스피드가 딸깍하거나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불빛이 나면 안 된다. 그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골프의 기본이죠. 그러면은 그냥 뒤에서 나지 말라고 하죠. 요것도 들고 설명하시더라도 뒤에서 나는 게 아닌 공 이후에 지나서 여기서 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면 싸모스울 쪽에서 이 소리가 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 6, 6까지 있는데요. 힘이 좀 없으시거나 하셨고 그러면은 스윙 시범을 보이면은 이런 게 중요하고 다시 요구로 맞춰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제가 공을 지나섰다 할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연습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똑같은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초보 때는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런 소리를 들면은 당연히 그런 기구도 있고 불 나는 거짓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이 팩 하고 나서 여기서 스피드를 이렇게 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이게 캐스팅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스피드가 나면 안되고 요 앞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끌고 내려서 요 앞에서 소리를 내야지. 끌고 내려가서 요 앞에서 소리를 내야지. 앞에서 소리를 이렇게 연습을 하겠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엉뚱하게 왜냐? 그때는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초보 때니까 한 1,2년,3년 정도 될 때 프로그램을 하는 대로 따라 하거든요. 그때도 이런 레슨이 많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도 이런 걸 하나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죠. 이쪽에서 나면 안되고 앞쪽에서 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아마추어가 어떻게 변하고 이 레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 PD님의 초보, 완전 초보더라고요. 네 많이 왔습니다. 완전 초보를 불러서 하시죠. 그러면은? 저는 두석들 빼십니다. 백돌이 깨는 게 꿈이시냐 하면 되니까. 귀걸이는 몸이 큰 편이라 발 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땀 치면 그냥 정말 초보시죠. 정말 초보시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세커도 나시고 몸이 큰 편이라 이거 한번 하는데 뒤쪽에서 소리 여기서 이제 저 기구를 통해서 소리를 좀 키울까요? 저 기구를 통해서 유현주 프로님이 설명을 합니다. 저 영상 잘 보이게 불쩍 끌게요. 그냥 뒤에 소리가 안 나려면은 왼쪽을 뒤집고 왼쪽 체중이동 이후 체중이동 왼쪽 왜냐하면 여기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되니까 왼쪽이 여기서 이제 소리를 내라. 앞쪽으로 풀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자기 느낌이 맞아요. 투어 프로나 프로들의 동작들은 전부 다 자기 느낌을 설명을 그냥 고지곳대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설명을 했을 때 아마초가 잘 이해를 하면은 자기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가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활의 달인들이 하는 설명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걸 말만 듣고 고지곳대로 따라하면 정말 엉뚱하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생활의 달인들의 어떤 한 생활의 달인 100회다. 그러면 1회부터 100회까지 어떤 생활의 달인이 나오더라도 그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그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아무리 잘 못합니다. 그런 게 이제 사람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프로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소리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백스윈하고 여기 여기부터 백스윈하자마자 여기부터 소리내부터 생각하고 여기 막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소리를 확 내고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앞에서 어떻게든 소리를 내려고 하죠. 저도 옛날에 앞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앞에서 어떻게든 소리를 내려고 소리를 내려고 여기서 소리를 내려고 하시죠. 그러면 동작이 슬로우머실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모든 내 집중은 앞에다 쏠려있죠. 그렇죠? 여기서 소리 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막 소리를 내려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렇게 와서 앞에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최대한 끌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딱 붙으면서 뭔가 샤프트가 이렇게 골프채가 이쪽으로 오면서 앞에서 뭔가 팔꿈치에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탁 소리를 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화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채가 이쪽으로 가죠. 캐스팅이래죠. 자기는 앞에서 소리낸다는 것 자체가 화면을 찍으면 일단 좋아요. 이 채는 오히려 더 이쪽으로 갑니다. 캐스팅이래요. 캐스팅이 막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캐스팅이 다 풀리면서 앞에서 소리낸다죠. 올프 천재 그리고 상체가 몸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네. 꽉 앞으로 나가지 말았는데 당연히 앞으로 나갑니다. 이 앞에 여기만 생각하고 어떻게 안 나갑니까? 그렇죠? 왼쪽을 리드하고 상체는 그냥 그 위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치면 앞에서 소리를 내시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몸만 회전해서 치는 사람이 앞에서 소리를 하면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앞으로 소리만 빡 내면 왼쪽을 잡아당기고 훅이 나면 골프전에서 고리가 엄청 늘어요. 같은 스윙을 똑같은 골프 스피드라도 그냥 똑바로 치거나 약간 스페인드가 나면 7관 아이언이 140 나가는게 훅으로 치잖아요. 똑같은 스피드에 훅으로 160 이상 나갑니다. 그냥 골프전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골프전이 그냥 그렇게 돼있으면 훅으로 나면 무조건 거리가 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 원리 있잖아요. 왼쪽 하체로 이동하면 이렇게 가시고 이동하라고 하면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스윙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와서 여기서부터 소리를 어떻게든 내려고 하죠. 소리를 어떻게든 내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잡아당기죠. 그러면 골프전은 아까 말한 잡아당기면 과기가 무조건 나요. 방향은 아쉬웠지만 훨씬 훨씬 그럴사히 주고 있어요. 그럴사히 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하는 게 여기 이제 요거 요 기구를 들고 연습용 바람기 톨샵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연습장 가서도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설명을 해요. 시작해볼건데요. 사용 방법 간단해요. 바람기로 스윙을 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가장 스윙 스피드가 빠른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돼요. 잡으시고 똑같이 스윙을 해 주실 건데요. 앞에서 소리가 똑같은 바람의 경황을 이 앞쪽에서 앞쪽에서 느껴야 된다. 혹은 우측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풀리면 캐스팅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오른바 체중이 남는다. 합치시거나 품목이 풀리시거나 풀리거나 이런 분들은 바람이 너무 뒤쪽에서 뒤쪽에서 난다. 느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공을 지나서 그 이후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람을 불어준다는 느낌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포킹을 풀게 되면 이렇게 앞에서 바람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레슨은 전통적인 레슨입니다. 몇 년 한 10년 이전 전부터 그냥 레슨 할 때 이렇게 뭔가 헤드스피드 아니면 임팩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레슨은 이런 거 많잖아요. 골프클럽을 반대로 쥐고 이 상태에서 앞에서 이 소리가 뒤에서라는 게 앞에서 전통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거. 정말 올프레슨에서 제일 긴 역사를 자랑하는 레슨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러면 아까 연주 프로님의 레슨을 두고 그 이 PD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동작은 여러분들 똥같습니다. 당연히 백스윙을 하고 이 앞에서 내라는 그럼 여기서부터 딱 내려고 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선들이 그리고 어떻게든 이 앞에서 내니까 여기서 눈꼽만큼도 스피드를 안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스피드가 나면 이쪽으로 안 가니까 여기서 스피드를 아예 안 내려고 하면서 이 앞에서 딱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면 이 앞에서 소리를 내야 돼. 딱 이렇게 치면 바로 감기죠. 그리고 거리가 엄청 늡니다. 골프 쪽에서 필드 나가면 이렇게 하면 완전 쪼루샷 쪼루 훅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유현재 프로님은 정확하게 이런 동작을 자기가 본인이 느낀 대로 하면서도 완벽한 스윙을 하시잖아요. 정말 폼도 예쁘시고 스윙도 정말 좋으시고 근데 그거는 자기 느낌일 뿐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숨어져 있는 그런 의도를 남한테 전달해 주냐. 오늘 제가 자다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골프 레슨 제가 생각하는 골프 레슨 제가 생각하는 골프 레슨 여기 잠깐 보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찍은 영상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골프 레슨이에요. 목소리가 잠겨있어요. 머리도 부수시시하고 제가 이거 안 남기면 까마워서 도망치기 중에서 제 목소리 제가 들으니까 이상해요. 제가 문득 생각이 든게 골프 레슨에 대한 비유라고 제 생각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사기 레슨 시리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면 좋냐면 옆에 사람한테 누군가가 야 천원 좀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이 백이면 백 전부 다 뒤져가지고 천원짜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알겠어요. 자기 주문에 천원짜리를 줬을 때 어? 천원짜리를 주겠죠? 네? 천원짜리를 줬는데 아우 천원짜리 말고 백원짜리 열 개를 달라니까 왜 천원짜리를 주고 내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요거에요 요거 그래서 요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자 그래서 방금 자다가 벌떡 있어가지고 그 영상 찍기 의미가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야 천원 좀 줘봐 이러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 백이면 백 열명이면 열명 뭐 천명이면 천명 아 전부 다 직면이 들어줘 천원짜리 있으면 딱 주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천원짜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전이 있으면 뭐 천원짜리 세요 일단은 무조건 천원짜리 찾잖아요 그죠? 천원 달라고 했는데 천원짜리 지폐를 주지 누가 뭐 그러겠어요 그죠? 천원짜리 다는데 만약에 천원짜리를 딱 줬는데 받는 사람이 야 왜 이거 천원짜리 줘 나는 백원짜리 열 개를 달라는 의미로 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6천원짜리 주냐 왜 그러냐 이게 골브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프로들은 항상 자기 기준에 자기 설명을 그냥 고지곳대로 정확하게 하는데 못 알아듣으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인가요? 아니죠? 아마추어 탓이죠 나는 분명히 설명을 잘했어 근데 왜 이 숨어져 있는 의도를 네가 왜 파악을 못하고 네가 엉뚱한 동작을 해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나는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엉뚱한 동작을 하면 아마추어가 틀린 거에요 자기는 분명히 설명을 다 한 거에요 천원짜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에요 이 뭐 국어 보면은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의도 뭐 이렇게 국어말 영화나 이렇게 하면 괄호가 되어 있으면 숨겨져 있는 의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괄호 100원짜리 10개를 준비해서 괄호 뒤에 있는 이게 말하는 겁니다 천원을 줘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천원을 줘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숨겨져 있는 의도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의도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골프레스는 엉뚱하게 하는 사람을 탓하는 거에요 왜 내 말을 못하려고 이상한 동작을 해 그렇게 하니까 너가 안되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동작을 하면 안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 의도를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안 가르쳐주고 자꾸 틀렸다 틀렸다 그렇게 하니까 안되지 너는 아마추어니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의도 오늘은 진짜 금방 끝낼게요 자 요거는 진짜 금방 끝났어요 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바람소리가 앞에 낸다 자 숨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절대 요렇게 바람소리를 앞에 내라고 어떻게든 여기 날개나 이런걸로 바람소리를 앞에 내야 아직 아니에요 자 프로들의 숨겨져 있는 의도고 숨겨져 있는 의도에서 프로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게 있습니다 던져라 뿌려라 헤드를 뭔가 이렇게 스피드 헤드 스피드 해드 스피드 뭔가 힘으로 치지 마라 그런게 뭐냐면 자 보세요 프로들의 숨겨져 있는 의도는 백스윙을 딱 하고 여기서 이 비닐봉지에 바람을 모여있 says 배람을 모여 있는 바람을 앞으로 불어 넣어 줘 그래서 앞사람에게 바람을 연주 프로님이 바람을 붓나는 느낌을 했죠 근데 절대 여기서 그냥 가는게 아닌 바람을 모아서 비닐봉지에 모아서 뿌려줘 그래서 헤드를 뿌려놔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게 아까 본 윤주 프로님의 영상을 보고 시범을 보면 자기가 정확한 스피드를 파악 하시는게 중요하고 다시 요구도 맞춰서 해볼게요 다시 화면 좀보기 예쁜 적 있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아마추어들은 분명히 앞에서 소리 내라고 하면 여기서 스피드 자체는 아예 안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동작도 안하려고 해요 여기서 무조건 동작하면 이건 다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공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는 백스윙 오른쪽하고 다운스 임팩트는 여기서 공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어떻게 스피드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해야 공이 맞는데 프로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앞에서 소리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무슨 동작을 해도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확한 의도고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피디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동작이면 프로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똑같은 동작이잖아요 폼만 다를 뿐 근데 면증 프로는 어디에요 백스윙 하고 샤프트 클럽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 이 이 이 체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여기로 가죠 바로 다이어트 로나야 아니죠 여기로 가죠 여기로 오죠 오히려 캐스팅처럼 보이잖아요 캐스팅 그죠 근데 여기서 모아진 아까 말한 그 비닐봉지에 모여있는 바람이 앞으로 전달이 되고 뿌려지는 겁니다 요게 숨겨져 있는 의도에요 그래서 절대 앞에서 요런걸로 샤프트를 거꾸로 지고 내가 이렇게 와서 앞에서 소리가 뭐 중심이동도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중심이동도 마찬가지 여기서 중심이동하고 여기서 소리를 내냐니 내가 바람을 모으고 이걸 뿌린다 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중심이 오고 바람이 불어집니다 요 의도인거에요 근데 요거를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앞에서만 소리를 내라니까 내가 바람 소리를 내라고 하는 임팩트 바람 소리를 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람을 모은다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동작이 아닌 모두 다 저기서 동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바람을 모으니 이런 의미 자체를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잡아서 소리 이것만 하는 거야 바람 소리잖아요 바람 그럼 바람 소리가 나려면 바람이 모여서 뿌려져야 바람을 전달을 해주지 바람 소리도 나고 근데 바람 소리고 뭐고 전부 다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일자로 스틱 막 이렇게 스틱이 막 샤프즈가 이렇게 일자들 요걸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내 아까 말한 프로는 골프채가 스틱으로 되어있다 라고 해도 요런겁니다 여기서 이 비닐에 바람을 모아서 그래서 류현주 프로님이 캐스팅처럼 나오는거에요 캐스팅처럼 에너지를 에너지를 바람을 모아서 이거를 뿌려줘요 바람 소리를 전달을 해주는거에요 그래서 비닐도 마찬가지고 아까 류현주 프로님이 한 요것도 제가 그냥 요 상태에서 이게 아니고 바람을 이 바람개비에 담아서 담아서 바람을 담아서 담아서 이걸 앞사람에게 전달해줘요 바람을 담아야 이 바람이 모인거를 전달을 하죠 바람도 하나도 안 하나도 없는데 이걸 전달하는거죠 바람을 모아서 전달하는 바람을 모아서 전달해요 모여있는 바람 그래서 이게 숨겨진 의도입니다 근데 이런 숨겨진 의도를 대부분은 빠뜨리고 왜냐 저게 전통적인 레슨이면 대부분 그 전통적인 레슨의 방식은 그대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저처럼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숨겨진 의도를 막 발견하고 설명하려고 하죠 대부분은 자기가 배운다 자기가 느낀다 자기가 뭐 요렇게 하더라도 풀어주고 여기서 앞에서 소리를 해도 자기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이런 동작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식적인 한 동작 다 빼고 여기만 소리낸다고 해도 이미 바람을 다 모으고 앞에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동작들은 다 빠진게 대부분 골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앞에서 소리를 내려고 일부러 소리가 나는게 아닌 에너지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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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장풍 날려야지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고 연주 프로듀서 이런 레슨을 하는 사람 레슨을 보고 실제 프로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보면 아마추어처럼 고지곳대로 듣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게 아닌 그 숨겨진 의도로 정확한 동작을 취해 주니까 앞에서 딸까 하고 바람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슨은 요런 것들이 부족을 해서 저같이 좀 그 숨겨진 제가 완벽하게 숨겨진 의도를 아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스윙이 그래도 좀 희한한 스윙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스윙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임팩트도 좋고 슬렁 쳐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프로들에서 깨닫고 있는 단계거든요 깨닫고 있는 단계에서 레슨을 보면 저는 그런 숨겨진 의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모르니까 아무리 따라해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슨을 보고 오려고 하잖아요 저는 레슨을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제 혼자 알아서 스스로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프로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들의 숨겨진 의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번역을 해서 좀 더 잘 알아듣기 그래서 바람은 절대 앞에서 일부러 내는게 아닌 모아서 앞에 저절로 뿌려지게 만든다 장풍 요겁니다 하시겠죠 그걸 통해서 요런 레슨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따라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제목을 개사기 레슨으로 줬고 막 뭐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줬다고 유현주 프로님이 대상 아닙니다 투어 프로님은 정말 골프를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냥 투어로서 이렇게 뛰고 그거를 또 저희한테 즐거움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레슨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초청 받았을 때 뭐 요런 개념을 알려주면 뭐 자기들 스스로 한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타이거주가 레슨을 한다고 뭐 전부 다 타이거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제가 개사기 레슨을 달고 자극적으로 줬는 거는 이렇게 투어 프로님이 오늘 정말 그냥 요 레슨을 받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거지 절대 유현주 프로님이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대상은 레슨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 레슨을 알려주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러면 돈을 벌면 정확하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유현주 프로님 대상이 아닙니다 유현주 프로님은 정말 뭐 골프로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그럼 더 잘 치죠 그래서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